네 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27편 1절과 2절, 2절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요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요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가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5월은 흔히 다른 가정의 달, 이렇게 달에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가정의 달이라고 이름을 붙이지요 그래서 달은 어떤 때보다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랩너트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요한 가정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언약으로 하나 되는 연합된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회복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또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모형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부제가 붙여있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올라가기 전에 고백한 시, 노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은 또 가정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이 모래를 쥔 주먹처럼 다 빠져나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또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의 인생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또한 투영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정 13절에도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인간의 본분을 놓쳐버린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되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잘못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삶을 그냥 방관되게 방정으로 그냥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붙잡고 그냥 마구 사는 거? 그건 또 구원론으로 잘못 해석된 그런 우리 신앙의 색깔인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분별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라라는 교훈으로 우리는 오늘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가치 있는 성도의 삶으로 또 최고의 가정으로 오늘 붙잡고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 후대들에게 남길 것이 있는 그런 복된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정으로 첫 번째 우리가 조금 묵상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가정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족함도 느끼고 또 가족이 또 많은 분쟁도 일어나고 많은 부작용을 겪는 뉴스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재로도 소개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특별히 붙여져 있는 것만큼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한 것 자체가 우리에겐 또 큰 은혜가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역사상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죠 부족할 것이 없고 가진 것을 다 가진 자 그는 본문에서 그런데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요호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요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게 들려지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요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요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의 7년 또 왕궁 건축의 13년을 보냈던 왕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하우가 있고 일련의 중요한 증거를 가진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많은 재원을 가지고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불철주야로 그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세상 권력을 가진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걸 오늘 더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과 함께 또 같이 떠올랐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예전의 노아의 그 재앙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고 하는 인본의 극치로 하늘에까지 우리가 닿아 보겠다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겠다 바벨탑의 가장 큰 오류는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좀 잘해보자 하나님 없이 보험 하나 들어보자 이게 바로 바벨탑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안전의 보장이 아니라 흩어짐이었고 분열이었고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세계보금화에 또 중요한 것을 시작하셨지만 그 인류 그 시대를 생각하면 참으로 저주스럽고 그 반복되는 재앙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 살지 못하면 다 가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55편 22절에는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요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온전된 심과 우리의 온전된 안전은 바로 요호와 하나님께 피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대신 이루어주신다라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구할 것이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 그 비싼 금은 보아가 가득한 것이 나의 구원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궁의 튼튼하고 조직력이 좋은 군사가 왕궁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요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놓치지 않고 붙잡은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대로 맡기지 못하는 삶은 염려하는 삶인데요 염려하는 삶은 어떤 형국이냐 하나님이 아니 우리 자신에게 주신 언약과 함께 우리 손에 붙잡아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도 닫혀진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이라는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을 주시면서 인생에 뭐든 풀려지지 않는 문제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없는 상황에 세우시면 더 좋으실 텐데 왜 우리가 문제 앞에 열쇠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평안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근본의 하나님 앞에서의 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삶은 이처럼 너무도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자녀 경제 문제도 산적한 이 문제 앞에 여러분 얼마나 힘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의 가정의 경제로 우리의 산업으로 여러분 다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단단한 가정으로 회복하실 것을 믿고 우리 가정의 중심축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 소통될 수 있는 그 말씀이 늘 우리 가정에 머물고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열매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본론의 삶으로 이렇게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가정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말씀으로 조금 독특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잠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 다닐 때 이 말씀 읽을 때는 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잠을 잘 자게 되나 봐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잠자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축복을 받으셨군요 이런 농담도 가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보니까 이게 단순히 잠을 주는 그 잠이 아니라 잠을 자는 숙면을 이룬 것 같은 평안함과 안식과 심을 얻는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복을 표현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들려오지 않는 절대 평안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잠에는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수면제까지 주셔서 깊은 잠을 자서 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잠을 잘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포가 재생이 되고요 잠을 제대로 자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일의 효율성에 떨어지고 특히나 중요한 것을 조작하는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숙면을 이루지 못하며 실수하고 사고를 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주시는 이 육체가 잠을 통해 얻는 그런 에너지처럼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사랑하시는 자의 그 은혜 속에서 누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 불면증 아니 실제로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잠을 잘 자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를 이렇게 굉장히 예뻐하시는 한 상사분이 계셨는데 항상 이렇게 다는 안 그러시지만 엄청 이렇게 마르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몸이 많이 마르시느냐고 그랬더니 잠을 하루에 잘 자야 뭐 한 3시간 그래서 한두 시간을 대부분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잘 듣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제 말단 사원이라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은퇴 후에 뭐를 해야 될지 이제 이 기업을 이렇게 이제 중직으로 있다가 퇴임 후에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생각에 생각을 하다 보면 새벽이 된다는 거예요 비단 그분의 문제뿐일까요 우리도 복음을 누리다가 복음 잠깐 놓치는 그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틈타는 흑암이요 우리의 잠을 해칩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최고의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요 아무리 생각을 잘하고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절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우리는 잠들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맡기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맡기면 될까요? 포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이 문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내 자녀가 이런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 우리 가정의 이 문제 우리 남편의 이 문제 우리 가정의 중독의 이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다고 하는 출발부터 다 시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의 시작을 찾았기 때문에 그 과정과 마무리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은요 어떤 잠이냐? 구원의 잠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 뜬금없이 잠을 주신다는 얘기가 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원어에는요 잠자다라는 그 뜻에는 쉐나라는 히브리로 적어져 있으면서 그 쉐나라는 그 말 속에는 잠이 들다 이 뜻과 함께 죽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인물이 있죠 최초의 외과 수술을 받은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의 죽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이 동력자 배필의 생명을 또 나눠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일련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죽음으로 인하여 얻게 하신 생명의 구원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성취해 주시잖아요 그 꿈을 통하여 그 잠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평안한의 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 속에 죽음으로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속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게끔 원하시는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희생과 헌신이 우리 가정에는 필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또 자녀가 부모로서 모든 역할마다 위치마다 사랑의 헌신과 죽어짐이 없으면요 평안한 잠과 같은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가정이 아닌 각각 개인의 삶을 살다가 가정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기되어져야 되고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죽음을 경험해야 새로운 것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자매 축복을 모든 가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달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뭔가요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 해결해 주신 죄와 저주와 재앙이 떠나간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 구원의 내용을 날마다 우리 가정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고백하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평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반복하여 아들에게 쫓기는 때까지 다시금 또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이 왔지만 그의 시간표가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인생이 진정으로 죽은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무너진 듯 하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언약으로 하나 될 수만 있다면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의 순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절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줄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의 가정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은 모르면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언약 전달에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한을 가지고 전달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자녀가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또 공부 잘하고 스펙이 좋아도요 예수님이 없는 재능과 지식과 스펙은 재앙일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랩너트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셔야겠어요 제가 랩너트 사획자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의 믿음의 유산은요 평생을 두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책임지시는 것을 그 우리 랩너트들이 자라면서 그 연령에 맞게끔 체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온전된 것들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1858년에 뉴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약했던지요 소아마비가 걸리고 시력도 약해서 또 아주 어릴 때부터 촛불 하나도 끄지 못할 만큼 기력이 아주 약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가 커서 성인이나 될 수 있겠는가 그냥 잘 온전하게 건강하게만 잘해도 저 아이는 성공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그 아이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네가 누릴 수만 있다면 네가 가진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거고 신화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이 믿음을 이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었다고 해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애나 어려움과 상관이 없이 그 아버지는 계속 그 아이에게 그 믿음을 언약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유명한 링컨 다음으로 존경받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는 28 아주 젊은 나이에 장애의 몸을 가지고도 의원에 당선되고 많은 국민들의 칭청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선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단적인 인간의 성공 신화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받은 새 소망을 가지고 내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생각이 치유된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아이를 대통령으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대통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교훈 삼아서 증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무리 비싼 가위에 선생님 붙여주고 레슨해도요 우리 선생님들 성경 읽는 거 성경 교육 받는 것만큼 열정적이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언약 교육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델과 보여줄 수 있는 부모로서 우리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최고의 시간은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현장 예배에 자녀들과 함께 오십시오 렘너트 예배에 우리 모든 렘너트들을 밀어 넣어주세요 이건 강요하셔도 됩니다 민주주의가 예배 속에는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보금훈련에는 없는 것이에요 부모의 강력한 예배를 향한 중요함 이 절대와 필연이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5월에는 온라인 세 가지 초청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세 가지 초청이냐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 생각은 다르시다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생명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1등하는 거 우리 가정에 대박나는 거 여기에 관심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에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가정이 들어간다면 그 가정 하나님 책임져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최고의 가정이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